쇼어 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이고요 6,850원 비중이 50%입니다 이거 많이 담으셨는데요? 맞아요 그런데 오늘 좀 급등세 나타나고 있죠 거의 10%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6,000원대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 6,800원대 구간이면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확 튀어줬을 때 이때 종가 부근이 6,800원 부근에 다다랐던 종목입니다 오늘 급등세 한번 가져가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서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? 네 좀 빨리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6,85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이때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고 그러고 난 다음 추가로 상승했을 때 매수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상한가 친다는 이유가 있었죠 뉴 스케일 파워에 쇼소프트테크의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급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주식을 쫓아다니면 거기다가 비중을 50%씩 이렇게 실으시면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기술적인 부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거래 장대향선이 터지면서 장대향선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죠 근데 그 다음에 윗고리에서 거래량이 더 터졌습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팔고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이 주가를 이렇게 들어올린 그분들이 팔고 나갔다라는 얘기니까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한 저항선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 매수하신 가격 그 이상까지 올라오면요 50%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중이니까 이거를 좀 길게 보고 싶으시면 한 40% 정도는 덜어내세요 한 40% 정도는 덜어내시고 매수하신 가게 근처 정도에서 한 40%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한 10% 정도만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내려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